미래를 위해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퇴직연금 대부분 예금처럼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가입하고 있어 평균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 실망이 크실 겁니다 평안한 노후 준비를 위한 새로운 전략 연금 자산의 안정적 운용과 원리금 보장형 대비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한 때인데요 미래셋 디딤 올웨더 TRF는 다양한 글로벌 자산의 분산 투자에 자산 배분을 통한 안정성과 장기 수익률 제고를 추구합니다 또한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성과뿐만 아니라 위험도 동시에 고려하는데요 퇴직연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미래셋 디딤 올웨더 TRF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해보세요 또한 시장 변화에 능력이 필요한 때 전기 수익률 제고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